처음 1,2,1은 많이 불편해할 수 있으나 이후 적응이 되면 식사, 수면 모두 가능하니 안타까우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제됨어요 principal 비교적에 대학시피 bate고 그나저분에 대학생활을 맞춰서 또 다른 여행에 있어 2006년 전 가로등 개인적으로 그녀석에 계속 Italいて Rei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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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잘했어. 잘했어. 네네. 갈게. 아니야 아니야. 하지마. 아파. 둘이야. 안녕. 네. 안녕. 니 때 올게. 잘했어. 잘했어. 네. 깨끗하지 않아요. 뭔가 이제 계속 호르르르 비비하니까 이게 빠지지 않고 그냥 그냥 고여있는 상태인 거죠. 어쨌든 수술은 잘 됐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그 유방학생 조직은 조직검사 때문에 여기 좀 없어요. 여기 검사를 보내놨고 이제 포장해가지고 보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보냈고. 애기는 회복도 잘했어요.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관리하실 때 저희 좀 중요하게 원합니다. 토리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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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워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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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